말해보세요 왜 울었어요? 말해보세요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자꾸 울었지? 엄마 계속 안아줬는데 잠깐 내렸다고 또 울었지? 주호 반성합니까? 주호 반성하세요? 엄마 집안일 하나도 못해요 지금? 엉망진창이에요? 반성하시죠? 주호 도련님 엄마 지금 눈 밑에 떨린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 이쁜님 커서 효도하세요? 알겠어요? 커서 엄마 설거지해주세요 야 빤총불이냐? 너 내려버린다 내려버린다? 안아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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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주полож Going to be 너무 다음은 Snoop Jacques